아름다운 봄, 벚꽃이야기, 벚꽃맞이 축제가 4월 5일부터 4월 9일까지 잠실 석촌호수에서 열립니다. 3월 말입니다. 어디를 가도 멋진 풍경을 만나볼 수 있는 벚꽃이 만발한 석촌호수. 상춘객들이 호수 주변을 꼭 구경하느라 음주합니다. 나도 인파를 따라 걸어가 봅니다. 아름다운 호수를 걸어가느라면 한층 따스해진 봄내음이 물씬 풍깁니다. 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왔습니다. 2.4km 달하는 광복꽃나무들이 줄율이 서있는데, 꽃구경, 사람구경합니다. 벚꽃은 3월 말부터 절정을 이루어 4월 초까지 이어진다고 하니, 벚꽃이 지기 전에 꼭 석촌호수를 방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1.5km 달하는 광복꽃이 2.5km 도로로를 보내드립니다. 2.6km을 사용합니다. 2.5km 도로로로는, 12.7km 도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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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